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시작합니다 보라색 왜? 뭔가 화려한 의상들이 되게 많은데 나는 라이프 원 파이가 인도 영화인가? 난 인도하면 인도 호랑이가 생각나 그리고 호랑이가 있거든 약간 극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인도랑 호랑 인도호랑 그리고 봉살보랑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쉽게 접하지 않는 그런 색상들 나는 자꾸 생각이 나 뭔가 화려하면서 그리고 좀 어두운 피부톤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좀 그런 화려한 의상들이 되게 잘 받는 것 같아 아 맞아 맞아 그리고 눈이 예뻐 맞아 눈이 예쁘고 틀읍시다 음 약간 이번엔 감미로운 휘바람 소리로 시작하네 여기선 다르다 이건 다르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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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인가? 어머 아 근데 이렇게 입 모양으로 노래 부르는 거 처음인 듯 아 맞아 맞아 그치? 앞에 거는 완전 추맥이거든요 이번에 완전 뮤비 같다 응 이번엔 그리고 약간 동작이 조금 적어 귀여워 오우 오 이번엔 너무 좋겠는데? 느낌있다 역시 좋아하는 부분이 똑같다고 그래 역시 이런 로맨스가 좋아 어머 이를 꽁 물었어 본 적 없는 안무들이 되게 많은 거 오 맞아 그치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런 안무들 보면 약간 어? 약간 할만한 그런 안무들 되게 문화가 다른 거지 신기해 뭐야 오인은 깔아 놓은 거야 오인은 깔아 놓은 거야 미끄러지 어떻게 하는 거야? 미끄러지게? 너무 신기해 뭐야 구성이 특이하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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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니 근데 봐봐 뒤에 사람들도 춤을 절대 안 쉬어 가만히 있지라 맞아 맞아 가만히 있는데 바로 아 아 남자 좀 약간 치명적인 척 하는 거 같은데 약간 약간 계속 이러잖아 어 눈이야 눈이야 근데 약간 뭔가 인도 부자 이렇게 생겼어 어 인도 부자 맞아 인도 부자 느낌이다 인도 부자 아 근데 이거는 둘이 두엣이야? 뭐야? 아니야 그냥 여자가 메인 백댄서인 거야 그 아 그래? 태양 옛날에 노래처럼 항상 여자 한 명 나와가지고 칭찬 추잖아 약간 그런 느낌인 거 같아 아 그러네 남자 목소리밖에 안 들잖아 그치 약간 고백하는 건가? 남자 여자한테?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맞는 거 같은데? 지금 딱 약간 고백 느낌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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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요거는 좀 탁 따라하기 쉽다 뭔지 알겠어? 약간 추면서 약간 이 느낌이 나는데 난 지금? 아니야? 어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 나 이 안무가 좀 오 시행이 계단을 올리락맬리락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어 이 부분 너무 좋은데? 그니까 약간 노래 그 음에 맞게 이것도 이렇게 의미부여를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모든 건 의미부여를 해야 되지 어머 커플댄스 약간 스킨쉽을 좀 많이 해 어 우리는 별로 스킨쉽 같은 걸 되게 많이 안 하잖아 응? 휘파람 소리인가? 응 치명적이라고 하고 계시는데 내 스타일 아니야 아 근데 춤이 이번에 좀 신선했어 좀 새로 새로웠던 것 같아 그니까 지금 계속 신선하긴 했는데 많이 못 보던 어 봤던 것 같은데 한 번도 못 봤어 맞아 맞아 너무 신기했어 일단 둘이 사랑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염자가 여자를 꼬시는 장면인 것 같은데 아 그래? 나는 그리고 여자분이 여자분이 아 여자분이 좀 여성스러워 좀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얼굴 어 맞아 맞아 근데 저는 이 노래 제 취향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